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플랫폼 구축 웹 앱 첫번째 웹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 콘텐츠와 이커머스를 아우르는 통합 사이트로서 다양한 기능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십가지 기능을 표로 정리합니다 너무 많겠죠 이 부분은 개발 관련된 내부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협의하고 어떤 기능이 들어갈건지 플랫폼이 어떠한 모양으로 예쁘게 멋지게 효율성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적용해서 수십가지로 표를 정리하는데 이게 100가지, 200가지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쫙 정리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아 이거 1차 연도가 가능하고 2차 연도가 가능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세하게 표로 작성합니다